투아웃 주자는 말로. 타석의 정성훈 선수입니다. 말로 옵니다. 말로의 사나이. 가보자, 가보자. 맞춰놔봐, 맞춰놔봐. 김익원과 정성훈. 타격합니다. 3루스 건져놨어요. 걸리네, 저게. 3루스 건져놨어요. 1루로. 1루스. 3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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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루스. 손부가 오곤 남해에서 이렇게 한 점을 더 내주는 피몬고등학교입니다. 일단 비디오 판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3루스. 뒷걸음질 치면서 이 스텝이 베이스에 닿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폭우가 됐던 딱 그 시점. 그 시점에서가 중요하겠습니다. 발을 내밀면서. 떨어져 있어요. 정확하게 나오네요. 원심 그대로 세입입니다. 역시 말로의 사나이. 1루스. 이렇게 되면 투아웃 만루 상황은 이어집니다. 3루에 박용택. 2루에 대주자 정군우. 그리고 1루에는 정성훈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석의 1회 후.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어. 왔다, 근데 무섭겠다.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여기서. 실책으로 다시 한 번 이 최고 타자를 상대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 그러고 나서 이 레전드 타자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궁금합니다. 와, 보자, 와, 보자. 형이 괜찮아. 승부해봐, 승부, 승부. 오케이, 오케이. 야수 스타트하고 야수 온다, 야수 온다. 초구. 다시 또 초구볼. 공이 많이 떨어지는데.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스피드가 143에서 144. 그럴 때 홈런을 친다고 했습니다, 이대호는. 베이스는 최강몬스터즈가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석의 이대호.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과연 이 승부 어떻게 될까요? 이대호와 김익은. 높게 가면서 밀어내기 볼래. 결국 이렇게 또 한 점을 내주고 맙니다. 스코어 4대1입니다. 소아웃 소아웃 소아웃. 아, 치야 되는데. 아, 시. Energy. 아 kind. ziest X선생 전북 한고 Import. 끝. 그러면anne strate 없어 sen. decre Git 능과 않도록.